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짜잔! 부산이라고 하면 바다죠 바다. 드디어 바다 쪽에 왔어요. 저는 부산에 진짜 촬영 때문에 와본 적은 있는데 진짜 사랑만 해가지고 구경을 하나도 못 돼가지고 조금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인데 누구 때문일까요? 오육도? 오육도라는 섬이래요. 어? 해운대 교부다. 여기서 사진 찍고 싶다. 찍어야겠죠? 어? 귀엽다. 자세가. 굳이 거기서 앉아도 되는데. 이름을 까먹을 때 여기 뭐였죠? 사동용봉사. 사동. 해동. 동. 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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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사는 없고요. 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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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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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먹을 게 맞는데 오, 어머 오, 야쿠르트 오, 크리 오, 크리가 좋아요 지금 집이 와요? 아들이 와요 아들이 와요? 손이 아니었어요 우와 아들이 안쪽으로 가려고요 아들이 가려고 하는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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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여행 여행 느낌이니까 운동화 신으셔야해요 이럴때도 계단이 많으니까 오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이 사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도 있었고 대표적인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 바다고 이제 올라가야겠네요 오늘 처음으로 여기 와보니까 완전 자연 속에 있는 절인데 뭔가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긴 진짜 추천하고 싶은 데네요 아무래도 나는 자연을 좋아하니까 이런 데는 아무리 계단이 많더라도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요 손은 깨끗하게 씻었고요 미니를 봐 볼게요 여기 세 명이고 조금 배부른 상태니까 제가 소어를 시킬 건데 추가를 뭘 할까 고민 중이에요 스노우클랩 반 마리 추가 좀 궁금해 가지고 이거죠 이렇게 뻥 하는 거예요 새어를 고춧가루 일진다 이니까 직접 넣어주시는구나 우와 감사합니다 내장 같네 도망가요 이치비고가 나는 불리할 것 같아요 천천히 먹게 되니까 원래 내가 많이 먹는 편인데 내가 많이 못 먹는 게 아닐까 걱정이네 속도가 먹는 거야? 응 속도가 돼 맛있어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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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예쁘다 감촌 문화 마을에 왔어요 좀 구경해 보려고요 해운대 쪽에서 택시나 차 타고 30분 정도? 오~~ 완전 다른 느낌 너무 좋아요 굉장히 하나하나가 높은 계단이 계단은 피할 수가 없네요 너무 아프니까 천천히 가 나는 아직 천천히겠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근두근 사회완자 아, 연주가 너무 귀여운 한 입 나는 아직 천천히겠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아침에 너무 귀엽죠 사회완자가 다행이다 오늘 아침에 한 입 영양제의 환자가 짱 인기야만 해요 일부의 환자 예쁜데 어? 포커스가 안 맞고 있어 비가 온다 하다가 다시 어디에 날아야 할 수 있겠죠? 다시 말하겠어요 내가 상상했던 그림과 다른 그림이 항상 나오는 알다시피 하산은 오늘 비가 옵니다 이제 많이 옵니다 여기서 카페에 이동했어요 정한대교 여기서 케이크 먹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요 이번에 부산에 제대로 왔던 게 처음이었는데 저는 새로운 산속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바닷속이기도 하고 자연도 많다 보니까 조금 뭔가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힐링되는 느낌도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덜게 많았어요 바쁘게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케이크 먹을게요 끝났어 끝났어요? 타임 오버 시간도 있는 거예요 오오오오오 오 그래도 잘 쏘네 인형 꼽기 잘하잖아요 인형 꼽기 해봐요 인형 꼽기 잘하잖아요 인형 꼽기 해봐요 허허허허허허허 walk illusion 인형 꼽기 잘하잖아요 인형 꼽기 잘하잖아요? 인형 꼽기 이봐요 이빨이 ona αυτό 아 Wells 나 playing 아 species 앗 pela 눈물 내가 pur interrupting 엄마가 또 있어! 하나도 못 잡고 착용으로 끝내야 될 수 없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안뇽보기 하면 안 돼 에너지 마이콜 안녕히 가세요 준비하시기 안뇽보기